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겨울의 문턱인가 했는데 어느새 하얀 백설이 온 산을 뒤덮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장의 남은 달력이 밑거름 되었어요.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밝혀주리라는 생각이고요. 또다시 아름다운 새해 행복을 담는 기쁨과 환희의 날들이 되리라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죠. 그 중에 한 가지는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을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서 아주 깊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네요. 바다는 태풍이 불어야 깨끗해지고요. 하늘은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야 깨끗해지는 것과 같이요. 우리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깨끗함과 순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거나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냥 삶의 한 부분일 뿐이지 진정한 고통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죠. 혹여 고양이 한 마리가 다리를 지나갔다라고 해서 다리가 참 든든하구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마음의 어떤 깊은 갈등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가슴 저린 그런 아픔이 있다거나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거나 견디지 못할 정도의 어떤 크나큰 고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겪었던 사람의 마음은 마치 비가 온 뒤에 하늘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또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적지 않은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랜 동안 용광로에 달구어진 새가 더 강하고요. 또한 겨울이 추울수록 이듬해 봄에 피어나는 꽃이 더 밝고 맑고 아름다운 것처럼 더욱 커다란 고통을 딛고 일어나는 우리 삶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삶이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 185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요즘 무상계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무상계 가운데에 우리가 12년법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여종무실의 지우금일, 무명연행행연식, 또 식연명색, 명색연유기비다. 이제 그것까지 살펴봤는데요. 영가님께서 또한 우리들 역시요. 끝없는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무명으로 인연을 해서 행을 짓고요. 행으로 해서 식을 짓고 또 식으로 해서 명색을 짓고 명색으로 해서 유깁을 짓는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한 어떤 불의 실지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어두워서 사물의 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우치다, 어리석음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제 번뇌를 낳게 되고요. 또 번뇌로 인해서는 악업을 낳게 되고요. 악업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의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서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제 번뇌의 어떤 근본이고요. 악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무명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이나 행이나 행업의 뜻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행이 올바르지 못한 무명을 끌어안고서 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몸으로나 입으로나 마음으로 악업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이런 악업을 만들게 되면 바로 식의 작용이 형성이 되는데요. 식이다는 것은 외경을 식별하고 요별하고 인식하는 작용인데요. 보편적으로 눈기, 코요, 몸, 세 어떤 육근을 따라서 또한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색, 성향, 미적법, 소리나 냄새나 마시나 감초이나 법이다라고 하는 어떤 육경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감촉되고, 알게 되는 이런 요별 작용을 하게 되는 어떤 눈의 식, 즉 안식 또 귀, 코, 혀, 몸, 세, 식 해서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여섯 가지 어떤 마음의 작용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명의 행을 하고요. 행이 인연으로 돼서 식이 형성이 되고요. 식이 또한 인연이 돼서 명색이 되는데요. 명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 작용을 말씀드렸고요.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적 작용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명은 바로 수상행식의 우리 정신작용을 이야기를 하고요. 색은 바로 손에 잡혀진 어떤 육신이나 형사 이런 어떤 형체가 있고 부서짐이 있는 이런 것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명색의 어떤 연을 만들고요. 또 명색의 연은 육입의 인연을 만드는데 바로 명색의 가운데서 명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 믿고 좋고 나쁘고 이런 어떤 마음의 작용이 나요. 아니면 이것으로 인한 어떤 좋은 말이 형성이 되고요. 나쁜 말이 형성이 되고요. 또 행동 등의 어떤 드러난 말과 행동의 작용을 나타내는 건데요. 몸과 육과 뜻이었던 행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명색이 육입을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육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활동이 바로 명색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여섯 가지 영역 즉 눈기코요몸 뜻 등의 어떤 여섯 감각기관이 점차로 완비가 돼서 출퇴까지 만들어지까지 가르친 것인데 바로 우리는 이것을 육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래서 눈기코요몸 뜻의 어떤 곳을 육처라라고 했고요. 또한 육경의 대상이 되는 빛깔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다음 또 법 등의 육처를 합쳐서 우리는 12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이러한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바로 명색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색 연육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입 육입의 어떤 작용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식으로 해서 명색을 짓고 명색으로 해서 육입을 짓는다 했는데 바로 육입이라는 것은 연촉이다라고 했어요. 육입으로 해서 육입을 인연으로 해서 우리는 이러한 눈기코요몸 뜻과 색성량 미촉법의 어떤 12처에 의해서 우리는 감촉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 촉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육입 연촉 육입으로 인해서 12처로 인해서 촉 촉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촉이다 하는 것은 근 육근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눈기코요몸 뜻 또 경 이것은 색성량 미촉법이다.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이다. 유로한 어떤 여건과 또한 식 안입이 설치니 어떤 육식의 작용 이러한 세 가지가 접촉하는 것에 의해 생기는 어떤 정신작용 마음의 작용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옷감을 만져보고 야 옷감이 굉장히 부드럽다. 꺼끌꺼끌하다. 손이 따뜻하다. 뭐 이런 것을 느끼게 되지 않아요? 저 사람 마음이 따뜻해. 아니면 마음이 차. 고집이 세. 뭐 이런 어떤 여건을 느끼게 되죠. 사람을 보물을 아니면 물건을 보물을 해서 물건을 접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형성되는 어떤 촉의 작용 즉 주관과 객관의 접촉 감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촉도 어때요? 눈,기,코,용,몸듯이 각자 느끼는 바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안입이 설치니의 촉 육촉으로 이루어진다는 약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일상의 생명으로 놓고 보면 바로 출퇴후의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또 코로 냄새를 맡는 이러한 어떤 감각작용의 접촉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러한 촉은 다시 촉연수다라는 이야기에요. 바로 촉은 인연이 되어서 수 바로 감수작용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수다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숫자를 쓰는데요.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감수 또 느끼는 작용이 감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외계의 대상을 받아들여서 어떤 대상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우리가 감수하는 느끼는 겪는 즉 고락 고통과 즐거움 또는 어떤 쾌 즐거움 아주 유쾌함 또는 불유쾌 불쾌 등의 인상감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근과 육근 즉 눈기코인 몸 뜻과 경 바로 색성량 미촉법과 식이 안이비설신의 식이 화판촉 즉 접촉 감각에서 생긴다. 눈기코인 몸 뜻이요. 어떤 대상을 보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심식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접촉으로 말미암아 생긴 어떤 즐겁고 괴롭고 좋고 나쁨 등의 어떤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대략 뭐 4, 5세 이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각장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짐승들이 어떤 젖을 짤 때요. 그냥 짜는 것보다 즐거운 음악을 듣게 해주면 젖이 잘 짜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어떤 식물들의 온실재배 시 어떤 온도 환경 공기를 맞추어 주는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수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어떤 삶에서도 보면은요. 좋은 감정을 갖기도 하고 나쁜 감정을 갖기도 하고 평소에는 없었는데 접을 함으로 인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어떤 감각의 작용 이런 것을 우리는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연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수연. 수가 인연이 되어서 바로 애를 만든다. 그러지 않아요? 만져보고 느껴보고 어때요? 받아보니까 만나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싫어.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 물건은 굉장히 좋은데 나한테 유용한 것이야. 이거는 상당히 싫은데 하는 어떤 사랑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작용. 그래서 수는 바로 애의 작용을 만드는데요. 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자를 쓰는데 어떤 물건을 탐착을 해서 집착하는 이런 작용을 우리는 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듯이요. 욕망의 마음을 강력히 구하는 어떤 중생의 마음을 갈 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주 탄은 듯한 목마름을 겪을 때 우리가 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은 어떤 사랑 뭐 이런 것을 우리는 갈 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애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성욕이나 어떤 정욕이나 이런 어떤 욕애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생존경쟁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생존경쟁에서의 어떤 삶을 자기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생전욕이 있겠죠. 바로 생존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또한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간해가지고요. 나쁨을 또 부정적인 경향을 하는 어떤 비유애의 그런 세 가지의 애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욕애 또 색애 색애다라고 하는 것은 욕애는 성욕과 정욕이지만 색애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에요. 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좋은 집을 사야 되겠다. 좋은 차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색애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형상이 있는 것에 대한 욕망을 우리는 색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정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거나 난 편안했으면 좋겠어. 난 뭐 우리 신랑 돈은 안 벌어도 줘도 좋은데 내 마음을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어떤 물질이나 형상을 떠나가지고 정신적인 어떤 마음의 집착 정신적인 추구의 어떤 범위 욕망이다. 표현을 하지요. 물질을 넘어선 어떤 욕망이 있는 그런 무색의 바로 의 삼애가 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욕의 세 개 무색의 우리가 은희들 세 개에는 욕의 세 개 무색의 무색의 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욕의 욕의 욕심의 세 개다. 그 다음에 세 개는 물질의 세 개다. 무색의 정신의 세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삼 개는 28개의 하늘이나 마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애에도 욕의 세 개 무색의 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육경의 대상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물질 형태 색깔 모양 이런 걸 보고 모양이 좋다. 아유 저건 모양이 나뻐. 하는 어떤 색에 대한 사랑 또 성 소리 소리가 이뻐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니까 난 너무 좋아. 저 사람 나만 보면 짜증네. 목소리가 영 안 좋아. 하는 어떤 성에 대한 애. 소리에 대한 애. 그 다음에 마하 어떤 냄새. 냄새. 냄새에 대한 어떤 애욕도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야 저 냄새는 장밋빛 냄새가 너무 좋아. 아니면 개나리꽃 냄새가 너무 좋아. 벚꽃 냄새가 좋아. 저향보다는 이향이 좋은데 하는 어떤 좋구나 품의 냄새에 대한 사랑도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맛에 대한 것도요. 어때요. 좀 짜 싱거워 아니면 상큼해 시원해 하는 어떤 애가 있겠고요. 또한 어떤 감촉에 대해서도 부드럽다 깔깔하다 좀 거칠하다 뭐 이런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미촉법에 대한 세상의 이치에 대한 여건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런 사랑의 애가 있는데 이걸 바로 색성향 미촉법의 애다라고 해서 우리는 육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즐거움을 구하고 괴로움을 피하려 하는 등의 어떤 본능적인 욕망의 상태를 우리는 말을 한다는 만약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갖고 싶고 안 갖고 싶고 이런 어떤 모든 영향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어떤 주인과 남을 구분하고 잘 따르기도 하고 안 따르기도 하잖아요. 이건 어때요? 주인은 평소에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에 돼서 주인을 잘 따르고요. 자기 먹이도 잘 주고요. 하지만 남들한테는 잘 안 따르지 않아요? 그런 주인과 남을 구분하는 이런 어떤 분별작용 이것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애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사람들이 어때요? 선을 보고 좋고 나쁨을 구분하고 어땠어? 그 사람 괜찮았어 하는 마음이 좀 더 지나치다 좀 나아지다 보면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어떤 사랑함과 미워함을 구분하는 작용을 우리는 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좋은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저거 나 갖고 싶어. 어떻게 해서든 저걸 가져야 되겠어. 만들어야 되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저걸 성취해야지. 우리 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엔 어느 대학을 보내야지.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을 시켜야지. 이런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고 만들고자 하고 이런 어떤 목표의 대상을 삼는 이런 어떤 마음의 애. 이거를 우리는 애의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애의 작용이 형성이 되면 어때요? 애 연 어때요? 애 연 취라는 이야기. 애 연 취 바로 애를 하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때요?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란 말이죠. 취하고 싶은 아 저거 좋아? 저거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자식 저걸 시켜야 되겠다. 저거 꼭 샀으면 좋겠는데 괜찮은데 요즘 여러분들 뭐 날씨가 추워져서 두꺼운 어떤 코트래도 장만한다라 모양도 괜찮고 옷이 따뜻할 것도 어때? 저거 좋은데 나 저거 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의 형성입니다. 이제 그걸 봐 우리는 취의 작용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 취하고 싶잖아요. 연인을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집에 앉혀놓고 싶고요.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만나도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요. 아무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서 대전거리 같은 데 보면 저녁 때마다 퇴근을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사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바로 애연 취다.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취가 생기는데요. 바로 애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랑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집착. 이런 어떤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요. 취한다. 추구한다. 맞는다는 이야기죠. 번뇌의 총칭으로서 취착과 탐착의 뜻이기도 하다. 취하다. 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순간은 좋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때요? 슬픔이 따른단 말이죠. 눈물이 따라요. 우리가 아무리 좋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이별을 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키우다. 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 강아지가 잘못됐을 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겪기도 하지 않아요. 이건 바로 뭐예요? 사랑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사랑으로 취해서 기쁨이 있는 반면에 어때요? 이별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도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사랑의 착은 취착이다. 바로 탐착이다라고 해가지고 번뇌가 생기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가 사랑한 것에 대한 어떤 집착으로서 탐해를 하고요. 또 어떤 아집을 형성되는 걸 우리는 취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상대가 반대를 하면 또 얼마나 슬퍼요. 또 둘이는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부모들이 반대를 하면 또 얼마나 슬퍼요. 또 사랑을 해서 가정을 잘 꾸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은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 앉혀놓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사실 앉혀놔도 번뇌가 많잖아요. 또한 집안에 앉혀놓고 행복을 앉혀만나도 내가 행복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면요. 사실 앉혀만놓은 것으로 해도 행복한 건데 우리는 더 많은 또 다른 어떤 욕망 충족이나 탐착이나 취착심으로 인해가지고 번뇌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떠나서요. 모든 물질이나 어떤 권력 명예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집착이 결론적으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죠.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하신 사성제 8장대 보면요. 사성제가 바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라고 해서 고성제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 아닌 것 쉽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통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생로병사 사고가 있고요.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부독구가 있고요. 내가 좋고 원하는 것과 여자야 하는 어떤 애별리고가 있고요. 또 싫은 거 해야 하는 원중해고가 있고요. 이놈은 눈기코요 몸뜻이 쉴 새 없이 뭔가를 추구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어떤 오엄성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집착들이 결국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취하고자 하는 것은요. 무엇이든 우리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얻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결국은 어떤 목표 사물 자기 어떤 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때요.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는 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사랑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취다 라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간이 꽤 됐네요. 우리 불자님들 마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지만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진정하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마음을 만져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죠. 먼저 마음을 주고 진실을 보여줘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마음을 낮춰야 되겠죠. 자신의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아무도 그에게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최대한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요. 또한 최대한 상대를 섬기는 어떤 자세로 다가가되요.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돼 어때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더 한층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성숙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세우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마음이고요. 또한 상대를 세워주는 마음이고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상대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보다 더 진실되고 겸허히 나아주는 성숙한 마음으로서요. 날마다 좋은 날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